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 써있는 대로 충청남도교육감 김지철이에요. 오늘 학교 오는 길 안전했나요? 네. 아 그렇군요. 친구들 몇 명이에요? 열여섯. 열여섯. 그렇군요. 조금 있으면 열여섯 살 되겠네. 네. 썰렁이. 여러분은 교육감이 뭐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아니요. 충남에서 다니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또 지원하는 일. 그러니까 충남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이 잘 공부하고 학교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심부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지난 9일부터 오늘까지를 안전주간, 학생안전주간으로 정하고서 이걸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생안전주간에는 좀 슬픈 일이 쌓여 있죠. 뭔지 알아요? 세월호. 세월호 사건. 오늘이 며칠? 4월 16일. 그렇습니다. 4월 16일에서 일주일 앞에서부터 정해서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국가에서 국가안전의 날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게 2014년 5년 전에 세월호일을 겪고 나서 너무도 뒤늦게 이런 것을 판단하게 된 늦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결정을 하게 돼서 다행이죠. 이 사진 뭔지 알겠어요? 뭐예요 이 사진이? 세월호 배가 뒤집어진 거죠. 이 의의를 한번 볼까요? 93년 10월에 서해 페리오 침몰 292명 사망. 94년 성수대교가 다리가 갑자기 뚝 끊어진 거예요. 한강에 있는 다리가. 32명 사망. 95년 대구 지하철 가스가 폭발해서 101명 사망. 95년에 산풍 백화점이 백화점 위에서부터 무너져가지고 502명 사망. 이런 것을 우리는 재난사고라고 하죠. 그런데 규모가 한두 명이 아니고 이렇게 몇 십 명 되면 굉장히 큰 사고여서 우리는 국가적인 재난사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을 겪었음에도 2014년도에 우리 세월호 침몰 사고를 해서 경기도 안산에 단원고등학교 여러분의 언니, 오빠, 형, 누나들 250명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배에 타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 또 일반인들, 배에서 일하는 분들 포함해서 304분이 희생되는 이런 기가 막힌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그러한 비극을 벗어나고자 2015년도에 4월 16일을 국가안전의 날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또 어떠냐? 이런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지금은 또 어떤가? 이거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이죠? 기억하죠? 이게 여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아산에 설화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이렇게 산불이 일어나는데 산불은 바람이 불면 사람이 소방관들이 이렇게 또는 헬기에서 물을 뿌려가지고 대는 수지 아니라 여러분이 앉아있는 책상 반만한 크기의 불덩이들이 30미터, 50미터씩을 막 날라다니니까 불 끄는 일을 하는 소방관들도 차마 무서워서 끄면서도 순간순간 피하게 되고 워낙 뜨겁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고 아주 재난입니다. 재난이라는 게 뭘까요? 교통사고 이렇게 누가 다치는 거? 그런 것도 재난일 수도 있겠지만 태풍, 화재, 지진, 자연재해. 와! 우리 장애가 너무 대답을 잘했어요. 이따 점심 두 그릇 먹으면 안 되겠죠? 우리 주변에 이런 재난사고들은 늘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안전교육이 참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고흡기나 피부에 나쁘다는 건 미리 알고들 계시죠? 크기가 더 작은 총이서먼지는 우리 심장과 뇌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주목해서 됐습니다. 뿌연 하늘, 금세 목이 아파옵니다. 아이에게 마스크를 씌워줘 보지만 안심이 안 됩니다. 눈도 또 요즘에 아프고, 그다음에 기관지. 뇌벨도 지금 앙과 때렸다가 입효가 때렸다가 그 일상의 코스가 됐어요. 미세먼지는 보통 머리카락 굵기의 5분의 1 크기지만 총 미세먼지는 25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쉽게 몸에 파고들어 각종 질병을 일으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평균 1마이크로그램 증가하면 협식증이나 심근경색 등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무려 36%나 높아질 정도입니다. WHO 국제압력소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 물질로 분류합니다. 최근에는 미세먼지가 자살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26만 명을 10년 동안 추석 관찰한 결과 미세먼지가 많은 지역의 자살률이 4배 이상 높았습니다. 미세먼지가 뇌에 염증을 일으켜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한 요인을 꼽힙니다. 뇌에 염증을 이동을 하게 된다면 뇌에 염증이 지적적인 산화선상이라는 염증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엔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내에 들어갈 때는 옷이나 머리카락을 꼼꼼하게 털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생활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아주 좋은 지름길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충남에서는 자기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안심을 해도 좋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세계인권선언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세계인권선언문. 전에 들어본 사람 없어요? 그렇군요. 이거는 1948년도에 프랑스 파리에서 유엔이 정한 겁니다. 유엔이 채택한 거예요. 1948년이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기 한참 전이겠죠. 거기에 이런 거 이런 거 써있다고 그러는데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계인권선언문 하고서 제1조 그리고 제3조를 한번 검색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1조를 제가 읽어볼까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다 자유롭게 태어난다. 그리고 또 써있는 말이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존엄하고 다 존중받아야 되고 그리고 권리도 다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게 1조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어려운 말 있나요? 없죠? 3조를 한번 들어볼까요? 모든 인간은 생명과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모든 인간은 자기의 생명을 누릴 권리가 있고 생명권이 있고 자유권이 있고 안전권이 있다. 이랬어요. 생명과 안전을 같은 조 3조에 표현했어요. 3조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 생명과 안전은 같은 수준으로 본다는, 같은 높이로 본다는. 아니 사람이 생명을 보존하지 못한 데서야 무슨 인권이 있겠어요. 그래서 생명과 안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권과 안전권은 같은 것으로 봐서 인권과 안전을 동등하게 보는 그런 것이 세계인권산업문 3조에 있다고 하는 걸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단어를 볼까요? 자유, 존엄, 평등. 이게 이 밑에 내려가면 이성, 양심, 형제 이런 말들이 다 들어있어요.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권이고 사고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인권의 출발이다. 그러므로 인권과 안전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헌법 제36조에는 이런 게 있어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같이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같이 읽어볼까요? 국가의 고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노력해도 된다, 꼭 해야 된다? 해야 한다. 꼭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는 말은 의무다, 이런 말. 국가의 의무. 노력할 수 있다. 노력할 수 있다는 이런 말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게 되는데 노력해야 된다는 말은 재해를 예방, 국민 보호. 이거는 국가의 의무다. 헌법에 써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 이거를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사회의 안전의식과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 의식조사를 했는데 그 책임이 국가에 있다. 이게 74%. 네 명 중에 약 세 명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가 정부가 그러지 못했어요. 오늘도, 어제도 계속 세월호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2017년도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국가적인 위기가 일어났을 때 위기재난관리에 관해서 지침을 다시 고쳤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됐냐면 국가적 위기 발생 시에는 청와대가 지휘하고 통제하면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책임져야 된다. 이걸 아예 문장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2016년까지는 그게 문장이 안 들어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04명이 죽어간 일에 대해서 정부가 이리저리 가면서 책임지지 않는 소리를 하고 그때 뉴스에 많이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많이 알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정부가 놓치고 왔었던 건데 2017년부터 아예 청와대가 책임져야 된다. 이거를 영어로 컨트롤 타워를 해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문장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다음을 또 볼까요? 안전훈련, 재난대응훈련, 지진이든 화재든 이런 것에 관해서 현장학습 출발 직전 재난훈련이 199명의 중학생을 구했다. 이거 뭐냐 하면 고성에 산불 났잖아요. 그런데 바퀴에 불이 붙었어요. 불씨가 날라와서 아까 책상 반만한 불덩어리가 날라와서 붙었는데 이 언니, 오빠, 누나들이 어떻게 살아났냐면 차 열고 평상시에 대피훈련한 대로 빨리 그렇게 하고 나서 차가 폭발해버렸어요. 1분 정도만 늦었어도 그대로 199명의 전체가 사고 나서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또 볼까요? 차암초는 천안에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1월 4일 날 방학하느라고 1월 3일 날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교실 밖의 벽을 공사하느라고 용접을 막 하는데 용접할 때 브릿지가 막 튀어나가는데 여기에 스티로폼에 붙어서 속으로 쭉 타고 올라갔어요. 차암초에 침착한 대응이 대응 참사 막았다. 증축 공사장 화재 발생하자 우리 교감선생님이 방송하시고 교감선생님이 아주 침착하게 하셔가지고 선생님들과 행정실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장애를 가지고 휠체어 탄 학생을 안고 뛰어내려고 사칭해서 그리고 악기가 있는 데는 다 스프링클러가 터지고 이러면서 이게 피했는데 이게 사진입니다. 교육부에서 차암초등학교 우리 어린이들이 대피하는 장면 CCTV에 찍힌 것을 전부 복사해서 가지고 갔어요. 전국에 이걸 가르치겠다. 1년에 2번 화재대피 훈련을 하는데 이 학교가 작년에 3번을 했어요. 가을에 2번을 했는데 그 훈련이 이 학교 학생들을 한 명도 넘어지지도 않고 불꽃도 보지 않게 대피를 시킬 수 있었던 놀라운 이게 실제 사진입니다. 그냥 연습하는 것처럼 찍힌 거예요. 평소 재난에 관해서 참 중요하게 인식하고 대피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하는 것 민방후 훈련도 그래서 하는 거고 화재대피 훈련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휴, 불도 안 나는데 왜 맨날 이거 해? 아닙니다. 앞으로 훈련하면 불평하면 안 되겠죠? 우리 효비니가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교육부가 만들었습니다. 언제? 2017년에 무슨 사고 나고 나서? 무슨 사고 이후에? 세월호 사고 나서. 2014년에 세월호 사고 이후 2017년 12월 달에 교육부에서 만든 것이 학교 안전교육 7가지 표준안 이렇게 해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나이에 맞게 체계적으로 안전교육을 해야 된다. 여러분 학교에도 우리 교장선생님이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7가지 영역으로 칠판 앞에서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생활안전분야, 교통안전분야 시에서 생활 여기 중간에 점이 찍혀야 되는데 생활과 과학실험할 때 계단을 오르내릴 때 또 급식실에서 밥 먹고 할 때 뜨거운 국이나 물 이런 것들 또 어린 동생들이 유괴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 자기 몸이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교실 이런 모서리들이 뾰족한 데는 학교에서 다 고무로 된 것들을 아마 붙여주실 거예요. 나중에 좀 더 붙여주시면 더 안전하겠네. 교통안전, 여러분이 걸을 때는 보행자 안전이 되겠고 자전거 탈 때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와 오토바이를 타거나 자동차를 탈 때의 안전 뭐 이런 것들 이거는 학교에서 다 해주실 거기 때문에 별도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영역이 이런 것들 네 번째 영역이 약물 사이버 안전화인데 약물을 너무 이렇게 많이 먹거나 잘 몰라서 하는 약물 오용, 남용 이런 것들 또 인터넷 관련해서 막 무제한으로 사용하면서 잠도 안 오고 말똥말똥 새벽 3시까지 천장에 게임하던 것만 떠오르고 이러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가장 강조하는 건 재난 안전 이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화재, 사회적 재난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죠. 자연 재난 오늘 프랑스의 무슨 성당에 불탄다 그랬죠. 노트르담 그렇죠. 노트르라는 말은 영어에 our 우리들의 담 마담 할 때 담 lady 우리들의 숙녀가 아니고 우리들의 성모 성모 마리아를 떠올리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볼까요. 여섯 번째 직업안전은 여러분에게는 딱히 별로 지금은 해당이 안 되는데 이건 나이 먹으면서 중학교쯤 가면서부터 목공을 제대로 할 때 많이 필요하고 여러분 심폐소생술 교육받나요? 그리고 생존수용도 받았나요? 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하는 일곱 가지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까 안전과 인권은 안전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인권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과 인권을 저는 동등하게 같이 놓고 생각한다. 추남교육청은 2014년도에 안전과 인권은 같이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메슬로우라고 하는 학자인데요. 인간 심리를 연구하는 누구라고요? 메슬로우.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심리학 교수인데 다 같이 메슬로우 한번 해볼까요?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욕구를 다섯 가지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가장 밑에가 화장실 가고 싶고 배고프고 물 마시고 싶고 이런 생리적인 욕구 와 와 밥이다. 오늘 점심 먹을 때 와 딱 보는 순간 와 밥이다. 죽을 보면 와 죽이네. 이렇게 욕구가 생리적 욕구가 있고 안전의 욕구가 있고 애정과 공감의 욕구가 있고 자존감의 욕구가 있고 내가 꿈꾸는 것을 꿈은 이루어진다. 여기까지 다섯 가지 욕구가 있다고 아주 인간의 욕구를 설명할 때 가장 대표적인 이론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잠자고 싶고 밥 먹고 싶고 물 마시고 싶고 쉬고 싶고 놀고 싶고 하는 생리적 욕구보다 안전은 더 위에 있어요. 이 안전이 가장 밑바탕을 이루는 생리적 욕구나 안전의 욕구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꿈도 이룰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게 안전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 어렵나요? 안전하지 못하면 꿈이고 뭐고 다 꽝이구나. 너무 쉬운 말로 했네. 내가 진짜 소중한 사람인데 자존감이 이게 없는 거죠. 목숨이 없는데 그렇지? 목숨을 잃으면 다 잃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안전과 인권을 같은 격으로 동격으로 놓고 있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충남교육청은 교육 중요하지만 교육이 플러스 안전 교육에다가 안전을 더해서 행복이 가득 365일 행복한 안심 교육을 하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매년 4월 16일은 국민 안전의 날 아까 말씀드렸고 매월 4일은 학교 안전 점검의 날 교장선생님께서 아마 행정실장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뭐 하는 표지판을 이렇게 놓고서 그날 안전 점검을 쭉 합니다. 기계 같은 거 대고서 삑삑삑 소리 나는 거 가지고 전기 안전 시설이 괜찮은지 물 이런 거 터질 일은 없는지 화장실은 괜찮은지 계단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 이게 불행하게도 4월 5년 전에 언니, 오빠, 형, 누나가 이렇게 바닷속에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우리가 뒤늦게 어른들이 부끄럽게도 정말 어른들이 부끄럽게 뒤늦게 깨달아서 4월 16일 그리고 매월 4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시는 세월호의 아픔이 없는 그리고 삼풍백화정 500여 명이 죽어가는 이런 참활로 아주 원시적인 비극이 없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충남교육청은 생명존중 인간존중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디 늘 건강하고 그리고 친구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남의 어려움에 빨리 손 내밀 줄 아는 따뜻한 보성초 어린이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안전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